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BTS진의 군대 생활 일화가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지난달 12일 진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후임들이 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중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죠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이 얼마나 잘해줬길래 오열을 하냐며 그의 군 생활을 궁금해하기도 했는데요. 이에 대해 진은 항상 그렇게 오는 건 아니고 잘했던 친구들이 가면 오는데 저는 잘했다기보다는 인기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. 또한 자신의 비결을 동기 후임들 밥 사주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. 진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 군대에서 받는 월급 훨씬 이상을 애들 밥 사주는 데 썼다며 그 친구들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애들이 많다. 저는 금전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으니까 몸 건강하게 맛있는 거라도 많이 먹어야 하지 않겠냐. 이리 와 내가 사줄게 하면서 사줬다고 셀프 미담을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중대 내에서 신으로 불렸다. 애들이 저만 보면 경배하라라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. 진은 후임이나 동기들 역시 자신에게 잘해줬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